대한민국 경제가 퍼펙트 스톰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미국발 경기침체 공포와 중동위기 고조, 앤캐리 트레이드, 청산 같은 악재가 동시다발적으로 터지면서 세계경제가 혼돈에 휩싸였습니다. 국내 증시도 사상 최대 폭락을 거듭하다 어제 겨우 반등했지만 시장의 혼란과 불안은 여전합니다. 정부는 일시적 변동성 확대에 과민반응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이는 너무나 안일한 방식입니다. 특히 폭증하는 대외 리스크보다 현재 국내 경제가 마주한 위기요소는 보다 심각하고 복잡다단합니다. 극심한 고금리 고물가의 장기화로 내수 침체 속도가 가팔라지면서 지난 2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 0.2% 역성장을 기록했습니다. 갈수록 파장이 커지고 있는 티몬 위임에프 사태도 앞으로 국내 소비를 더욱 위축시킬 것이 명약 완화합니다. 여기에 악화일로인 가계부채, 자영업자 줄도산 위기, 부동산 PF 문제까지 경제 곳곳에 시한폭탄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자금불시 하나만으로도 자칫 대한민국 경제 전체가 개멸적인 타격을 입을 수도 있는 비상시국입니다. 민생경제가 더는 손쓸 수 없는 중병단계에 접어들기 전에 정치권이 문제 해결에 힘을 모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대통령과 정부 여당에 세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경제비상상황 대처와 초당적 위기 극복 협의를 위해 여야 영수회담을 조속히 개최해야 합니다. 현재 위기는 윤석열 정부 혼자 힘만으로는 돌파가 어렵습니다. 여야가 톱다운 방식의 논의를 통해서 상황 인식을 공유하고 속도감 있게 대책을 모색하는 노력이 그래서 시급합니다. 둘째, 영수회담과 더불어 그 연장선에서 정부와 국회 간의 상시적 정책협의기구를 구축해야 합니다. 정부 대책 상당수는 입법적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들입니다. 이를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선 정부와 여당, 야당이 모두 참여하는 정책 논의기구가 조속히 설치돼야 합니다. 셋째, 민생관련 입법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를 중단하십시오. 거부권을 휘둘러 국회를 통과한 민생입법을 가로막고 정쟁을 부추기는 악순환을 이제 더는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더욱이 대통령이 휴가기간 전통시장을 돌며 여론을 청취하고 있다니 민생회복지원금의 필요성을 피부로 체감했을 것입니다. 민생회복지원특별법 외에도 처리가 필요한 사안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정부와 여당이 반대만 하지 말고 더 좋은 대안을 가져온다면 얼마든지 머리를 맞대고 협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가 그리고 국민의 삶이 풍전 등하 상황입니다. 이러한 때 휴가를 떠난 대통령 부부에 대한 함가한 팔도유람을 하고 있다는 매소운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민생경제가 사실상 무정부 상태라는 국민의 탄식도 높습니다. 그런 지적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면서 휴가기간 정권의 무능과 무대책으로 고통받는 국민의 목소리를 절절하게 새겨야 할 것입니다. 특히 백척간두에 놓인 민생경제를 구하기 위한 민주당의 제안을 대승적으로 수용하길 바랍니다. 국민의 삶에 관심이 없고 민생 해결에 무능한 권력은 존재할 이유가 없고 반드시 심판받는 단은 역사의 교훈을 무겁게 새기길 바랍니다. 필요한 교훈을 무능한 권력을 쓰이면서